보람이 TV 어, 너 오늘 하루 어땠어? 음, 난 좀 피곤했는데, 너는? 난 괜찮았어 아하... 와, 재밌는 게 있네 어허, 이 영상 너무 재밌다 어, 그러니까 이것 좀 봐 너무 웃기다 이제 좀 먹을 것 좀 먹어볼까? 출출한데 그래, 어떤 거 먹을까? 음... 일단 TV부터 보고 아, 너무 웃기다 재밌는데? 자, 애플파이 그리고 쿠키 아, 단식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나도 먹을래 진짜 맛있네, 이 쿠키 자, 이제 자야겠지 잠옷 입고 자자 잠옷 입고 자자 아, 이제 잡을까? 아, 피곤해 아, 얼른 자야지 잘자, 바비 알았어, 라푼젤 알았어, 라푼젤 너도 잘자 음악 너무 좋다 음악 너무 좋다 음악 너무 좋다 아침인데 아침인데, 얘네는 아직도 자네 아침밥을 차려줘야겠다 음... 음... 맛있는 과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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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깨워야겠다 얘들아 일어나 바비 아침이야 벌써 10시 30분이라고 아침 10시 30분이야 일어나 어휴 고양이 고양이 깨워주셔서 고마워요 어휴 잘 잤다 아침이네 와 잘 먹을게요 신난다 바람이 언니 최고 맛있겠지? 많이 먹어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좋다고 음 맛있어 나도 맛있다 음 시원해 아침에 싱그러운 포도도 한 송이 먹고 다 먹었다 아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나봐 자 그럼 치워줄게 깨끗이 자 옷 입을 시간이다 이렇게 입어봐 아 너무 예쁜데 너네 음 고마워요 아 여기 가방 자 이렇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한번 매 봐 어때요 저 어 완벽한 코디인데 예쁘게 변신시켜줘서 고마워요 오 라푼젤 너도 너무 예쁘다 전 보라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 신발 보라색 원피스 자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래 재밌게 놀자 안녕 고양이 니가 날 뛰었구나 어우 좋은 아침 깨워줬어 고마워 자 밥 먹자 고양이들아 밥 잘 먹네 우리도 밥 먹어야지 오늘 아침은 뭔가요 보라미님 샌드위치랑 헬로키티 토스트에요 케첩 뿌려줄게요 그리고 맛있는 음료 아 맛있겠다 음 정말 맛있는데 이 샌드위치 아 이것도 너무 맛있어 고양이 그림이 너무 귀엽잖아 고마워요 보라미님 음 음 이 바나나 음료도 정말 맛있는데 아 이 블루베리 음료도 너무 맛있어 다 먹었다 아우 배불러 자 그럼 접시를 치울게요 잘 먹었어요 우리 고양이들도 잘 먹고 있네 자 이제 바퀴나가 준비를 해볼까 옷을 골라야 하는데 뭘 입지 옷장의 옷들을 좀 살펴볼까 옷장의 옷들을 좀 살펴볼까 아 이 옷이 정말 예쁜 것 같고 이 옷도 예쁜 것 같고 뭘 고르지 음 뭘 입을까 그래 오늘은 이 원피스로 정했다 나랑 어울릴 것 같아 짠 어떡해 아 여기 목걸이도 골라야 되는데 얘로 해야지 정말 예쁜데 그리고 가방은 뭘로 할까 음 그래 이 둘 중에 골라보자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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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발은 이거 구두 자 다 걸쳐볼까 정말 완벽한 코디야 너무 맘에 드는데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요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요기와 요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